학업이나 연애나 요즘 뭐 삼재라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나쁜 삼재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응료룡 체계팀입니다. 오늘은 2021년 3반기 뱀띠분들의 긍정운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음 뱀띠 운세. 네. 자 우선 21살에 신사생 나는 우리 뱀띠 여러분들 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 2학년 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사회 나와서 초년생으로서 이제 1년차 2년차가 돼 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학업이나 연애나 요즘 뭐 삼재라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나쁜 삼재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연애운도 상승을 치고 취업도 상승을 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취업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상반기에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노력을 하시면은 나쁘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응료룡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학업과 연애와 취업 모든 것들이 다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33살에 기사생 나는 뱀띠 이분들은 뱀띠 중에서도 유별나게 올 한 해가 조금 안좋아요. 음 띠별 중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가 제일 먼저 하는게 앉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아라 이동수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동을 하셔야 된다. 그럼 비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비방을 꼭 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조심을 하시면은 금전운은 상승을 한다라고 보여져요. 내가 있는 곳에서 너무 날뛰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좌중하시면서 내가 움직임을 조금 자제하시면서 있다 보면은 금전운이 상승을 하는데 내가 무리하게 이동을 한다든지 어디로 간다든지 이러면은 많이 힘들어져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으로는 45살에 정사생 나시는 우리 뱀띠 여러분들 이분들 올해 3제지만은 복삼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힘들었던 것들이 지나가면서 자꾸 제복이 나한테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오냐.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돈을 갖다 줘요. 사람들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문서를 갖다 줘요. 너 이거 해보지 않을래? 너 이건 어떻겠니? 자꾸만 이렇게 의뢰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죠? 귀인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복삼제라는 얘기에요. 복삼제. 복삼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꾸만 남이 나한테 뭐를 갖다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삼제를 잘 짓고 넘어가면은 좋은 일이 생길 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으로는 우리 57나는 을사생의 뱀띠 여러분들. 이분들도 3제지만은 4주 안에 먹을복과 식복이 아주 다양한 분들이세요. 이분들은 복삼제가 들어왔지만 행복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내가 일로 갈까 절로 갈까 방황도 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 재물복이 상승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좋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뭐 건강적으로 이상이 있다거나 이러신 분들보다는 뭐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 보이는 걸로는 나가는 3제가 복삼제가 들어왔으니 이 복을 잡아라. 그러면 좋은 일이 상승을 많이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57살 나는 을사생의 뱀띠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쥐락펴락할 수가 있습니다. 잘 갖고 놓으시면은 올 한 해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2021년 상반기 뱀띠분들의 근점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신선한 콘텐츠로 선생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